제주 4.3은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뒤에도 이념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4.3의 전향적인 해결과 추념식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현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보수단체의 4.3 흔들기는 박근혜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를 거론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이 배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과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영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3 희생자 신고 상설화와 수영인 명예회복, 행방불명인 유해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3 희생자 및 보상 법제화와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4.3 평화공원 4단계 사업을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3 수영인 명예회복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 행부린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를 꼽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3 희생자 및 보상 법제화와 희생자 신고 상설화, 그리고 수영인 명예회복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명 찾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희생자 및 보상과 수영인 명예회복을 제시했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했습니다. 후보들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내년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모두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